콩나물을 넣어 김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반죽은 약간 묽게 만들어주고 재료를 넣어 살살 섞습니다. 팬이 달궈지고 난 후 바삭바삭한 김치전을 위해서는 기름을 넉넉히 넣어줍니다. 기름이 달궈지고 반죽을 넣고 얇게 펴줍니다. 샘불이에요. 팬을 돌리면서 전을 움직여 기름이 골고루 갖도록 해줍니다. 고기요뎅 방 RTX 30g 그러니까 자막을 연기한 장면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흩미를 넣어줘 남은 마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파를 그렇죠? 반죽을 넣어붙습니다.